특검법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이번에 맨날 물어보는 것 같은 제가 이번에 통과는 되죠 당연히 제2 요구했을 때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인데 28일에 있을 28일 정도니까 아직 보름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하고 하는 작업을 해야죠 자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민주당에서 김연사 특검 제3자 추천 수용하겠다 그리고 수사 대상 축소하겠다 도이치 사건 명태균 공천 개입 그리고 선거 개입 의혹만 수사한다 이렇게 지금 안을 다시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오늘 최고에서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논의는 계속 있었죠 논의 있었다고 들었는데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 뭐 예상 좀 하셨습니까 협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그 협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연희 특검을 관철시킨다는 목적도 있고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좀 조금 쪼개져야 돼요 뭘 하든 그래서 약간 저희들은 태도를 좀 유연하게 할 필요했던 얘기가 계속 나왔고 조금 더 저는 조금 더 좀 빨리 던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좀 더 빨리 던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확 뜨거웠을 때가 있거든요 면담 땡이 4세면 엄청 뜨거워가지고 제로 콜라 마시고 이랬을까봐요 저한테 막 사는 의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약간 차가워졌어요 그런데 다시 어차피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좀 변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왔을 때 제3자 추천 이거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던 건데 그리고 수사 대상 축소하고 국민들이 방식은 수용됐는데 수사 대상이 있어서는 저쪽이 얘기하는 건 다른 내용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걸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수사 대상을 줄이긴 줄였지만 지금 현재 방향에 대해서 저쪽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타지는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타지 한번 해보고 어쨌든 민주당이 다시 한번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한동훈 대표 입장도 나올 텐데 보도록 하고 한동훈 대표 국민 눈높이를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한동훈 대표 쪽은 받을 수 있는 카드인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게 명태균 리스트에 있는 수많은 의원들이 부들부들 떨겠죠 다만 이 리스트에 상대적으로 무관해 보이는 게 한동훈 대표거든요 그렇죠 정치를 늦게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수사 대상에 관련된 저쪽 입장을 한번 던졌으니까 봐야죠 봐야죠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좀 여쭙게요 마지막으로 새서울특위? 네 이런 게 구성이 됐어요? 이게 뭡니까? 새서울특위? 사실 당에서 챙긴다고 챙겼지만 제대로 비판할 지점을 잘 찾는다든지 대안을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이 많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대안을 찾을 건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현직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회 의원들 그리고 서울 지역의 원예지역위원장님들 이렇게 해서 모아서 연구 과제도 설정해서 연구도 하고 현안 대응도 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이런 활동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서울특위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고요 사실상 지금까지 오세훈 너무 편하게 시장했죠 들여다봤더니 엉망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주말에도 광장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충돌이 있었단 말이죠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럴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부분 대규모 집회가 있을 때 초기에 경찰이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충돌을 좀 하고 그걸 이후로 집회 관리를 더 세게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편하게 집회 못 나오게 만들고 이런 방식을 과거에 광호병 위험 쇠고기 집회 때나 세월호 세월호 관련돼서나 아니면 많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런 방식을 씁니다 여러 차례 연속된 집회가 예정됐을 때 이렇게 쭉쭉쭉 올려가죠 경찰도 그런데 사실은 지금 시민들을 얕잡아 보는 거죠 과거에도 기억나시겠지만 딱 시민들이 알아서 딱 다 대응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말려 들어가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경찰들의 이번에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안이라든지 이런 단위를 통해서 문제제기 할 예정입니다 문제제기 할 예정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인정 때문에 가보셔야 되기 때문에 대표님 대신에 행사 가야 돼요 아니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해서 국민의힘 계속 생중계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법률가로서 재판은 공개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판결문도 나중에 공개돼 있는데 이거 생중계까지 하는 건 지나치게 과도하다 정치적 의미가 오히려 세게 가미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재판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판사들에게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시도나 정치적인 언사는 좀 자제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좀 일찍 보내드리고 다음에 또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가시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짧게 한 말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료 공백도 저희들이 최선을 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고요 등등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